음악 처음에 탱크라인 신발을 신었을 때는 그냥 일반 언덕길을 가듯이 그런 느낌이 났는데 일반 신발을 신었을 때는 거의 뭐 빙산길에서 가듯이 계속 미끄러지는 굉장히 차이가 심했어요. 셋 자 자 가방을 사보러 갈고 드릴 건데요 어 어떤 표현을 할까요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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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은 이런 신발을 해서 우리가 일상 산업인장 신발과 또 일반 생활의 일상생활의 욕실화 또 기타 우리가 작업화 신발이라든지 여러 어떤 방면에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스테입 아우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